Which super hero do you relate to the most? 나는 아이언맨이 제일 공감돼. 아이언맨이요? 왜냐면 그 아이언맨은 사실 수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. 근데 사실 막 이제 나는 아이언맨 그 아이언맨이 강해지려고 막 계속 연구하고 만들고 막 이런 과정을 뭔가 많이 공감이 됐어.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전에. 네 저도 희승이 형이랑 이유는 좀 비슷한데 저는 스파이더맨. 스파이더맨. 손에서 거미줄 같이 나. 뭔가 저도 스파이더맨 했는데 그거 왜냐면 스파이더맨은 그 약간 컨셉상 약간 티네이지들 약간 약간 어린 그런 느낌이어서 우리도 좀 우리 때 우리 나이 때랑 좀 비슷해가지고. 저는 배트맨이요. 배트맨이 어떻게 보면 히어로릭에서 레지스탄스잖아. 근처에 살짝 시선이라기보다는 소신주의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소신이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 공감이 된 것 같습니다. 저는 조금 이렇게 다들 복잡하게 전 좀 단순하게 했는데 저는 토르. 토르. 배우가. 포즈사람이에요. 아 그쵸. 공감이 돼요. 포즈사람이 더. 너무 단순하게. 너무 단순하게. 너무 단순하게. 고양이 이제. 제일 좋은 거 그럴 줄 알아요. 공감이 돼요. 아 이건 어쩔 수 없다. 뭔가 커넥트가 되어 있어요. 저는 캡틴 아메리카를 했어요. 왜냐하면 나도 되고 싶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외모 쪽으로는 베이맥스랑 좀 달라요. 저는 그럼 캡틴 아메리카로 제이크 형이 추천해준 아메리카로 하겠습니다. 캡틴입니까? 우리의 캡틴. 아 캡틴 아메리카 말고 캡틴 코리아로 하겠습니다. 그럼 캡틴 코리아 하자.